안녕하세요. 시빅뉴스입니다. 최근 스누피 한국특별전이 서울에 이어 부산에서도 진행을 시작했는데요. 이를 시빅뉴스가 취재해 봤습니다. 스누피 한국특별전이 부산 서면에서 재탄생 후 진행되고 있습니다. 이번 전시는 KTNG 상상마당 부산 갤러리에서 5월 5일부터 9월 11일까지 진행되는 스누피 한국특별전인데요. 스누피 비욘더 스페이스라는 이름으로 전시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. 이 전시에는 한국 현대미술 작가들이 참여했으며 스누피와 우주를 재해석하고 본인만의 개성을 담아낸 작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. 스누피와 우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폴로 10호의 사령선과 달 착륙선의 콜사인이 되기도 했었어요.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순간을 스누피가 함께 했다는 점을 이번 전시를 통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주라는 주제로 조각과 회화, 설치 작품, 미디어 아츠, 패션 디자인 등 다양한 매체로 새롭게 구현됐습니다. 스누피 런웨이 같은 경우에는 패션 디자이너들이 스누피를 위해서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의상들을 만들어 주었어요. 포토 스팟으로도 좋을 것 같고요. 스누피는 지금의 어린이들에게도 친숙한 캐릭터이므로 가족 단위로 함께 관람하기 쉽습니다. 가정의 달을 맞이해 가족이나 친구와 전시회를 방문해 보는 건 어떨까요? 가정의 달을 맞이해 보는 건 어떨까요?